인공지능이 유튜브 채널에 성공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서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대상 시청자 분석에서 자막 자동 생성에 이르기까지 AI는 유튜브 채널에 성공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. 이 동영상에서는 AI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새로운 콘텐츠 제작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니다. 1단계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셨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. AI는 채널의 이름, 세부 정보를 추천해주고 대상 시청자들의 관심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시청자들이 동영상의 주제와 내용에 공감하는지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. 또한 AI는 채널의 프로필 사진, 브랜드 이미지, 즉 채널 아트 이미지를 생성하고 추천하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즉 AI가 채널 설정, 맞춤 설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AI 기술이나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고요?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꿀팁 드림티비를 구독하고 따라오시면 AI 활용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니까요. 그리고 벌써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파고들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기, 사진 만들기, 시드는 소설 작문하기, 음악 작사, 작곡하기, 긴 문장 요약하기, API를 사용하여 각종 시스템 자동화하기, 코딩화기 등 다양한 분야도 무료이면서 효과적인 앱 프로그램들부터 차근차근 쉽게 소개해드릴 것입니다. 2단계 유튜브 동영상 제작 계획 및 준비 단계 세심한 계획과 준비는 성공적인 유튜브 동영상 제작의 핵심입니다. AI는 대상 시청자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음악과 음향 효과를 추천하여 동영상의 분위기를 높이고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AI는 콘텐츠의 소재와 스토리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보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3단계 유튜브 동영상 촬영 단계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AI가 이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AI는 촬영지의 사전 조사와 계획표 작성, 카메라 자동 조정, 이미지 인식 및 추천을 통한 최적화된 촬영 각도와 조명 제공, 안정적인 촬영 환경 제공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4단계 유튜브 동영상 편집 편집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. AI는 자동 편집 제안을 제공하여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AI는 자막을 생성하고 번역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시청자가 동영상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나레이션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. 5단계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이 완성되면 유튜브에 업로드할 차례입니다. AI는 대상 시청자가 동영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와 태그를 추천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AI는 동영상을 자동으로 번역하고 자막을 생성하여 더 많은 시청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마지막으로 AI는 채널의 해로운 콘텐츠를 감지하고 차단하여 채널이 광고주 친화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줍니다. 이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서 시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6단계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후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다른 SNS에 공개, 충성도 높은 팬층을 구축하려면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AI는 댓글의 감정을 분석하고 자동응답을 제공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AI는 또한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편집하고 추천하는 데 도움을 줘 동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를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보다 높은 인기와 팬층 구축, 브랜드 가치 상승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7단계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성과 분석 및 개선, 동영상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콘텐츠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AI는 조회수, 시청시간, 구독자 증가와 같은 통기 분석 및 보고서를 제공하여 채널 실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AI는 콘텐츠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공하여 향후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를 통해 유튜브 채널의 성장과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 AI가 제공하는 보고서를 보면서 좋아요와 구독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크리에이터들은 행복감을 느낀답니다. 아직도 전체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. 결론을 요약해봅니다. 인공지능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채널 추적화에서 성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AI는 대상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고품질 동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AI가 제공하는 많은 이점을 활용하여 유튜브 채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 제작 세계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팬층을 유치하며 자신의 창작물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